먼저 남자의 탐구생활이에요. 남자는 첫 등교가 설레는 마음에 2시간 일찍 등교했어요. 근데 이런 우라질레이션. 교문이 닫혔어요. 남자는 오늘의 컨셉을 난 그렇게 나쁜 녀석은 아니지만 날 얕잡아 봤다간 큰코다칠거야 라고 잡고 기싸움 모드로 변신해요. 젠장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아요. 오늘은 첫 실습이 있는 날이에요. 역시 무슨 옷이든 잘 어울리는 나지만 실습복은 특히 잘 어울려요. 이런 너무 긴장한 나머지 땀을 뻘뻘 흘리고 있어요. 오늘의 수업은 기초썰기와 웍질이에요. 조립과라면 모두가 꿈꾸는 멋있는 웍질을 배워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요. 멋있는 빗줄, 잘생긴 얼굴, 모든 여자가 내 웍질을 보고 반할 것만 같아요. 이런 젠장 불도 안 켜고 웍질을 하고 있었어요. 선생님의 현란한 달질, 실력에 반해버린 모습. 자신도 할 수 있을 거라 다짐하고 바로 따라해보아요. 다음은 여자의 탐구 생활이에요. 실습복을 입고 당당한 발걸음으로 실습실에 들어가요. 지금은 커트 시간이에요. 선생님께서 데모를 보여주시고 있어요. 모두 다 꺾어버릴 자신감으로 커트를 시작해요. 각도와 커트, 모든 게 완벽해요. 어? 이런 젠장 길이를 맞추다 보니 머리의 양쪽 길이가 짝짝이에요. 건너편에서 드라이를 하는 여자가 짝짝이인 머리를 보고 비웃고 있어요. 자존심이 상한 여자는 꼭 나도 성공할 거라고 다짐해요. 시간이 흘러 대학교 원소 접수 날이에요. 많이 긴장한 듯한 여자의 모습을 다독여주는 모습이 보기 좋아요. 원소를 접수하고 취업 준비를 모두 끝내니 졸업이에요. 남자와 여자는 3년 동안의 준비를 마치고 이제 사회로 진출할 날이 점점 다가와요. 앞으로 어떤 일이 더 펼쳐질지 기대되는 남자와 여자의 학교 생활이었어요.